행복의 수단의 총무를 맡고 계시는 남강희 파사사님을 모시겠습니다. 오늘은 좀 훌륭한 노래를 많이 신청을 했는데 한포도때로 가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복 많이 받으세요. 마지막 석양연빛을 기복이 걸고 흘러가는 처음에는 어느의 해로만 하냐 태풍만 피니바람아 울림질이 마라 파도소리는 고수님보다 이마도 웃을 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가정의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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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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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